안녕하세요. 배우 조재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한성대 디자인 대학원 패션 비즈니스 전공 졸업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을 우리 학생분들과 또 지도해주신 교수님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앞날을 이 배우 조재윤이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디원 패션 비즈니스 전공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졸업전 축하드리고 앞으로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반개원입니다. 한성대학교 한디원 패션 비즈니스 전공 졸업전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졸업전시회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시회 부작을 잘 마치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졸업전... 저도 졸업연출해봤는데 그때가 가장 떨렸던 것 같아요. 힘내시고요. 기원할게요. 한성대 한디원 패션 비즈니스 전공 팀 화이팅! 안녕하세요. 한치아입니다. 한성대 한디원 패션 비즈니스 전공 졸업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졸업전 준비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그 결과물이 유로를 해줄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디원 패션 비즈니스 전공 여러분들 대한민국 패션계의 큰 주역이 되지 않을까 믿음이 심지 않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